강프로입니다. 두산로보틱스 주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월 달부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12만원 부터 7만원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 반영하고 먼저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부분이 뭘까요? 2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 pbr 가치주들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수급 한번 보면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개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죠. 그러면 팔았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채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볼게요. 기아 어때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죠. 이거 뭐예요? 매집. 그러면 매집한 이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털어먹는 게 뭐예요? 눌림목. 그렇죠. 그러면 기아가 지금 주가가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아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까? 1월 24일 날 나왔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내가 공략을 해야 돼요? 아니면 12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갔을 때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내가 공략은 하지 않아도 추적을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다? 제가 HLB가 신고가를 언제 갖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 한번 보시면 보세요. 며칠 동안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B에서 S. 바이와 셀입니다. 그렇죠. 매수와 매도인데 몇 프로 수익? 31.9%. 4일 동안 31.9% 수익입니다. 다른 종목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종목 명확하게 확인되죠. 다른 종목 뭐 어보부 반도체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며칠 걸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몇 프로? 21%.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어때요? 신고가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40% 빠졌으면 뭐가 됐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빠졌다. 그런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 이게 뭐 고평가일까? 적정 주가일까? 이런 거를 한번 본다. 그럼 뭐겠어요? 완전히 고평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될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조건은?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상장사의 주요 투자재표 PBR, ROE 등 시가총액을 업종별로 비교공시한다. 상장사에게서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고 권고한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ETF를 도입한다.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이런 게 문제일까요? 물론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 주주 환원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제가 명확한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미증시 중에 가장 강한 게 어디죠? 애플, 물론 애플 주가가 요즘에 좀 약하지만 대표주를 한번 보죠. 세 가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부터 그냥 대표주라고 보면 되고 엔비디아는 요즘에 AI 반도체로 굉장히 강하죠. 그냥 딱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애플의 2년치 유통 주식수를 보면 계속 줄어요. 그렇죠? 왜 줄까요? 지금 한 2년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줄어요.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세요. 계속 줄어요. 그렇죠? 주식수가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자체적인 희소가치를 만들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이건 정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뭐가 됩니까? 주도주가 되고 최고의 성장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은 배당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주주환원은요. 주식수를 낮추는 게 가장 해피한 거다. 그래야 EPS, 즉 주당순이익이 늘어요. 그렇죠?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면 그냥 실적이 무작정 좋아지면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순 예측으로 내가 큰 돈을 넣어서 큰 금액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지. 두산로보틱스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부터 갔어요? 신고가를 만들고부터 갔다. 상장 시점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던 게 시장도 좀 안 좋았었고 그 IPO 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그냥 수직 상승해버렸다. 한 3배 정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답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은 신고가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확인하고 매수해야 될 때다. 즉 가격. 즉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그렇죠? 어부부 반도체 신고가 종목인데 몇 프로예요? 21% 그렇죠? HLB 그렇죠? 신고가 종목인데 몇 프로예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2월 1일 비트컴퓨터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어떻습니까? 장시작 전에 그냥 공개를 하죠. 수익 얼마나 났어요? 비트컴퓨터. 내용 확인해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제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 수익. 그렇죠? 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거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신고가 돌파구안 그리고 분봉에서 보잖아요. 7%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매수 매도. 그렇죠? 정확하게 9시 매수 9시 55분 매도. 그렇죠? 55분 걸렸다. 주문 언제? 8시 52분. 그렇죠? 어디서? 소통방에서.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세스. 그렇죠? 코세스 같은 거 볼까요? 제가 요날부터 매수를 했죠. 언제예요? 1월 25일. 수익 얼마? 하나, 둘, 이틀 동안 15%. 15.49%. 그렇죠? 내리니까 뭐예요? 소통방에서 제가 또 공개를 하죠.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내가 막 주도주를 잡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가 두산의 타점까지 명확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의 타점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주도주가 되는 건 철저하게 신고가 공략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타점을 봐야 된다. 그렇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신고가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소통방에서. 그래서 내가 진짜 매매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철저하게 제가 신고가 공략만을 할 수 있는 매매 기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그렇죠? 왜 돈을 안 받느냐?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채널 성장하면 제가 광고비를 좀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돈 벌고 와서 배우고. 그렇죠? 상무상조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다 공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개를 합니다.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면 주식시장 끝입니다. 와서 배우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산로보틱스 보면 두산로보틱스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실적은 애초에 비싸야 돼요. 그렇죠? 애초에 실적은 상장 시점부터 뭐가 나왔나요? 상장 시점부터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왔죠.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된다. 매출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 중에 있다. 매출은 시장 파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하고 성장하는 주식의 특성상 매출은 특히나 고평가 종목들의 매출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게 왜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습관을 기르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매매한 내용처럼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2주 안에 수익전환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신고가 종목. 그러면 신고가를 기반해서 가격을 잡고 2주의 기간을 잡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좀 깁니다.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도 무료로 공개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그리고 총선 대비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